자 문가영님이 가운데에서 반가운 기소로 고사드리겠습니다. 자 고맙습니다. 왼쪽의 기사님들에게 고맙습니다. 오른쪽의 기사님들에게도 우선 워낙 요즘에 SNS를 많이 하시니까 근데 그보다 참 요즘에 배경이 예쁜 카페들도 많고 배경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. 그래서 요즘에 많은 좋은 펠터들이 있으니까 사진 이렇게 예쁘게 찍어서 올리시면 많은 분들이 눌러주시는 것 같아요. 그러면 모습을 한번 저희에게 SNS를 팔로우 추가로 하는 분들에게도 사람만을 모진바를 좀 풀어보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왼쪽도 오른쪽도 오른쪽도 감사합니다. 여신같은 우리 문가영님 만나봤습니다. 왼쪽으로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